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2021 수능을 대비하는 생명과학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2021 수능을 대비해서 1년 동안 끌고 갈 거라서 좀 타이트하게 체계적으로 쫙 단계가 있는 거야.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하루하루 주어진 걸 꼼꼼하게 쫓아오면 그렇게 많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거거든 해서 지금 연초에 계획을 세우잖아. 그 초심을 가지고 세워놓은 계획을 1년 동안 꾸준히 쫓아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면 이렇게 갈 수 있어. 생원부터 시작할 거야. 생원 커리큘럼이고요. 만점의 시작, 만점 개념, 만점의 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킬러 주제에 대한 얘기. 심화, 킬러 이런 문제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고 만점 유형, 만점 완성, 만점 파이널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쌤의 이 강자명을 딱 보면 알겠지만 그냥 이게 뭐, 이게 이 강의가 뭐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끔 쌤이 이제 세팅을 한 거고 본질에 충실하게 이름을 지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만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게 이제 뭐 얼리버드 같은, 얼리버드 맞냐? 요즘 얘기 잘 모르겠다. 어쨌든 먼저 조금 시작하는, 이제 부지런 떠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그치? 아주 부지런한 친구들이 고3 올라가기 전에, 11월, 12월, 이때 초반에 먼저 한번 미리 수능을 한번 맛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편안하게 있는 강의니까 이걸 살짝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의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게.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만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명이 개정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해서 그냥 주제별로, 유형별로 예상을 한번 해본 거고 자, 미리 보는 유형이 됩니다. 해서 총 4시간짜리 강의인 거고 20개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이제 주제별로 한번 만들어서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 쌤이. 자, 이 강의의 본질은 뭐냐면 요거야.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미리 한번 경험해 보겠다. 물론 쌤이 이제 막 그 방울 흔들고 100% 이건 무조건 나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주제들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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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강의니까 여러분, 소개 받는 그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보시면 돼. 알겠지? 해서 만점의 시작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부터 어? 조금 흐리다. 근데 어쨌든 이 만점 개념이라고 하면 전범위 기본 개념을 다 하는 거야. 고2 때 공부를 했건 안 했건 기본을 다시 한번 제대로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쌓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념과 문제가 8대 2 정도가 될 건데 쌤이 OT에서도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7대 3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돼. 왜냐하면 계획은 항상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제 문제를 쌤이 이제 한 문제도 빠짐없이 대표 문제 그리고 워크북 문제 다 풀어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더 걸려. 이제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걸리더라고 문제풀이가. 어찌 됐건 쌤의 지금 기획은 8대 2 정도의 비율로 수업을 해주는 거고 이 개념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늘 건데 이제 그 부연 설명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하면서 진행이 될 건데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 거야. 해서 총 한 60강이 조금 안 돼. 59강인데 강자수는 좀 많은 거. 강수는 많은 거 같죠? 그런데 한 강이 20분으로 여러분이 확 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최적의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59강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진 않을 거야. 어찌 됐건 이 만점 개념의 본질은 여러분 기본 개념을 공부함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튼실하게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되는 거고 기본이 됐으면 조금 심화 주제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해서 쌤이 만든 게 만점의 눈이라고 하는 거야. 심화 주제. 물론 이제 맨델이 빠지고 연관이 빠져서 오답률 1이 문제였던 그런 것들이 조금 빠져서 공부하기 수월할 건데 그래도 항상 시험은 상대적인 거니까 여러분은 또 이제 심화 주제들이 나올 거거든. 그럼 이제 어떤 주제가 심화 주제로 나올 건지 예상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 사실 기출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교육과정상의 중간에 있으면 이 흐름을 보기가 되게 좋아. 근데 여러분 처음이잖아. 그치? 그러면 처음이니까 안 해? 그러진 않고 그 전 있었던 시험들에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왔었으니까 어쨌든 트렌드상 이렇게 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알겠지? 본질은 심화 주제를 공부하는 건데 여기에 내용은요. 흐름을 분석해 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예상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서 만점의 눈. 킬러 강의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점 유형이야. 딱 봐도 유형 강좌다. 그치? 우리가 이제 보통 소단원 하나 가지고 유형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 예를 들어서 비분리라고 하면 그냥 비분리 그건 이제 소단원의 제목이 비분리인 거잖아. 그치? 돌연변이라고 하는 유전자 염색체 이상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는 거고 비분리라고 하면 분열 과정이 나와 있으면서 핵상 그리고 이제 염색체 종류, 염색체 수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있고 또 DNA 상대량 표로 제공하는 문제가 따로 있고 또 가계도 안에다 비분리를 넣는 문제들이 있어. 그걸 다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공부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냥 비분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비분리 속에 있는 유형들을 정리하려고 선생님이 구성을 한 거고 조금 많지, 그치? 대신 좀 쉬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실전 개념을 물론 선생님이 해줄 거고 이런 유형에서는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보통 학생들이 질문을 뭐 하냐면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시작해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 이런 유형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본질은 이거야.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유형을 다 정리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 조금 더 풀어봐야 돼. 보통 이제 현장에서 여기 한 여름때 한 7월 둘째 주, 셋째 주 그 이후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진행이 좀 되는 그런 건데 어찌됐건 만점 완성이라 그래서 문제를 조금 푸는 거야. 그러면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EBS 스틱에서 나오는 문제들 수안 문제들, 기출 문제들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또 이제 재수하는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최다 질문과 5단 문제들 위주로 풀이가 진행이 되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만점 파이널 당연히 이제 파이널은 뭔지 알잖아. 실전 모의고사 보는 거죠. 핵심은 실전 모의. 시간 재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내가 어떤 것이 좀 빵꾸가 났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총 5회분이 제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과학 1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은 끝이 나는 거고 생 2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간단하게 구성이 돼 있어. 만점 개념, 만점 완성, 만점 파이널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는 거고 자, 봐봐. 이 만점 개념과 완성과 파이널 다 똑같은 주제인데 보시면 만점 개념은 전범위 기본 개념이 구성이 돼. 근데 생 2는 처음 하는 거잖아. 그치? 지금 현장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막 생 2에 대한 얘기 질문 되게 많이 하고 설명회를 가도 이제 어머님들이 생 2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시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 해서 개념을 조금 더 꼼꼼하게 많이 갈 거야. 해서 이제 개념이 9대 1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만점 개념, 지금 이제 만점 개념과 완성까지 책이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있어. 쌤이 부지런 떨어가지고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어쨌든 만점 개념은 당연히 됐고 만점 완성 문제까지 거의 다 되고 있어. 어찌됐건 이 전범위 기본 개념 하나하나 다 할 거고요. 개념이 9대 1이라 해서 개념만 있는 건 아니겠지. 그치? 쌤 책에 대표 문제 있고 연습 문제 있고 하기 때문에 개념, 대표 문제, 연습 문제. 문제에 실어진 건 한 문제에 두 빠짐 없이 다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해서 이제 만점 개념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만점 완성은 똑같아. 기출 문제 풀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전 개념과 유형들을 분석을 여기다 한 번에 할 거야. 한 번에 몰아서 이런 유형에 이런 실전 개념 들어가고 이렇게 문제 풀면 돼 라고 하는 걸 한 번에 진행하는 게 만점 완성 강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은 파이널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쌤이 제공하면서 해설을 진행하는 파이널 강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생1과 생2의 2021 수능에 대한 연간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고 쌤은 또 이제 강의 부지런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up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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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up of five